안녕하세요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에서의 자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식생활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물과 음식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전자레인지로 데우거나 조리한 음식에서 영양수가 줄어들고 발암물질과 방사선 분해물질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같은 연구에서 그런 음식은 기억과 집중력의 감태 정서불안 지능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또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에서 영양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의 약 90%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더구나 스트레스의 완화와 암,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복합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뇌와 몸의 기능 최적화에 필수적인 밀양원소가 마이크로파로 인해 파괴되었다. 조리 시간이 짧아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영양가치가 빈 껍데기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자레인지로 물을 데운 뒤에 화분에 물을 준 것과 일반 물을 화분에 준 것을 비교한 연구에서 그런 사실이 입증되었다. 전자레인지를 거친 물을 준 식물은 7일 만에 죽었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판은 음식의 영양소를 보호하는 분자 결합을 해체한다. 고주파 마이크로판은 음식과 포장 안에 들어있는 수분의 물 분자를 초당 10억 회 이상 휘저어 끓어오르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음식의 분자들이 파괴되면서 화학적 구성이 바뀌어 우리 몸은 그것을 영양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음식의 분자 구조가 바뀌면 우리 몸은 음식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냥 무해한 폐기물이 아니라 핵 폐기물이다. 영양결핍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전자레인지를 주방에서 치워야 한다. 게다가 전자레인지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방사선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방사선이 주방 가구에 축적되면 그 자체가 방사선의 출처가 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닌프계가 장애를 일으켜 특정 암에 대한 방어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러시아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를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의 혈액에서 암세포 형성률이 높아졌다.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의 암 소화 및 배변장애 육종을 포함한 세포 종양의 증가도 나타났다. 다음은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곁에 있을 때는 일부 환자의 경우 약 복용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아울러 반려동물은 요양원 환자들의 정신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기억과 연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어 그들 사이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늘릴 수도 있다. 반려동물은 환자 자신의 외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에서 더 큰 그림으로 관점을 이동시키게 해준다. 환자의 자기 몰두는 건강에 매우 해롭다. 또한 반려동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두려움과 좌절 불안도 크게 줄여준다. 거듭 강조했듯 장기적인 건강과 웰빙에는 스트레스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밖에 나가 운동할 기회도 많아진다. 또 외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릴 때 위로받을 수도 있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심혈관계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 펜실베니아 대학 정신의학 명예교수인 에린커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주로 동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동물은 우리의 지위를 집중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동물이 우리 곁에 있으면 더 즐겁고 소통을 잘하며 차분해진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의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 전반적인 목적의식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려동물을 아직 기르지 않는다면 삶을 풍요롭게 만들 방편으로 입양을 고려해보길 권한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가? 인체에 75%가 물이다. 물이 왜 그렇게 많을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으로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 모두 물 대신 차나 커피, 탄산음료, 술 등 가공되고 제조된 음료를 마신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는 다른 음료가 아니라 순수한 물이 필요하다는 표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 흔히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신다. 그렇게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채워지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옳지 않은 믿음이다. 차나 커피, 와인, 맥주, 탄산수, 주스 같은 음료 대부분이 물인 것은 맞다. 하지만 물 외에도 카페인, 알코올, 설탕, 인공감미로 같은 화학물질도 들어있다. 그런 물질은 강력한 타수제로 작용한다. 그 때문에 이런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체내의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는 물의 작용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인효 작용이 매우 강하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혈당 수치를 크게 올려 세포질의 수분을 다량 소모한다.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가 된다. 만성적인 탈수는 모든 중독이나 질병의 공통인자이다. 오늘날 많은 환자가 만성 수분 부족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탈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이다. 그 부위에서 수분 부족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 없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형태의 탈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대다수는 피해가 커질 때까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수년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체내의 독소 축적으로 건강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만성 질환은 언제나 탈수증을 수반하는데 많은 경우 탈수가 그 원인이다. 물을 적게 마시면서 그 대신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기간이 길수록 독소로 인한 건강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더 오래간다. 심장병, 비만, 관절념, 위계양, 고혈압, 암, 알츠하이멕병 등의 만성 질환은 오랜 시간 지속된 몸의 수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감염원은 수분이 잘 공급되는 곳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 중 하나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과도한 자극으로 체내의 수분을 고갈시키면 세포 내부의 수분량이 세포 외부의 수분량에 비해 서서히 줄어든다. 탈수상태에서 세포는 수분을 28% 이상 잃는다. 그로 인해 모든 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런 일이 피부 세포에서 일어나든 위 세포나 간 세포나 신장 세포나 뇌 세포에서 일어나든 전부 마찬가지다. 세포의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 노폐물이 쌓여 질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은 질병이 아니라 수분 대사가 교란되어 있다는 신호이다. 세포 내부에는 수분이 부족하지만 세포 외부의 수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탈수 현상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손과 발다리가 붙는 부정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에 수분이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신장도 물을 잘 내보내지 않아 배뇨량이 줄어들어 해로운 노폐물이 쌓인다. 탈수된 세포 안에 있는 효소와 단백질도 기능이 크게 떨어져 탈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물이 시급하다는 정보를 울릴 수도 없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몸이 자체적으로 통증을 만들어 낸다면 가장 먼저 몸에 수분 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긴급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진통제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국소적인 탈수 상태를 알리는 경보를 울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긴급 수분 공급 경로를 차단한다. 그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만성질환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다. 진통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통제로 인한 위장출혈로 해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반면에 우리 몸의 자연적인 통증 신호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단순한 탈수증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신선하고 순수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요인들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 요인들은 탈수 효과가 강하기 때문이다. 탈수가 뇌에 미치는 영향 뇌는 쉬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기간보다 물을 많이 사용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뇌에 들어있는 혈액은 몸 전체 혈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 뇌세포는 85%가 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천된다. 뇌세포의 에너지 수요는 포도당 대사만이 아니라 삼터압으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도 충당된다. 뇌는 복잡한 기능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기 생성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뇌 조직의 수분이 부족하면 에너지 공급이 줄어든다. 뇌 속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면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두려움과 불안 분노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탈진한 듯 무기력함을 느끼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대부분 지속적인 뇌 탈수로 인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카페인이나 니코틴 약물 등으로 뇌를 자극하는 일을 삼가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러한 만성 무기력증은 저절로 사라진다.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한 투장이 들어간다. 투쟁 도피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몸의 세포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와 수체가 신경 전달 물질인 바소프레신을 분비한다. 세포 탈수가 있는 부위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류의 수분량이 줄어든다. 이때 바소프레신은 혈류량을 줄이기 위해 모세의 혈관과 동맥을 수축시킨다. 세포의 수분이 계속 유입되도록 삼토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바소프레신은 결과적으로 혈압을 올리게 된다. 고혈압은 탈수증 환자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다. 담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담관이 수축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탈수의 직접적인 결과로 담석이 형성된다. 알츠하이머병은 만성적인 독소가 뇌에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노화보다 빠른 속도로 뇌를 변성시키는 질병이다. 나쁜 생활습관이 울혈과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뇌를 질식시켜 생기는 결과이다. 특히 신장과 소화기관의 기능저하를 일으키는 탈수증이 이런 퇴행 과정의 핵심을 차지한다. 탈수증은 유해한 독소를 제거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필수 영양소를 적절히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뜨린다. 그로 인해 우리 몸에서 지속적인 영양결핍에 악순환이 이어져 만성질환이 나타난다. 렌닌안지 오텐신 시스템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활성화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우리 몸의 수분 배출이 최대한 억제된다. 신장의 배뇨를 억제하도록 지시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뇌와 심장 근육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부위에서 못의 혈관을 포함한 혈관계를 숙축시킨다. 동시에 몸의 수분 보유에 도움이 되는 나트륨의 흡수를 촉진한다. 이 시스템은 몸의 수분이 정상 수준을 회복될 때까지 계속 가동된다. 하지만 그에 따라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고혈압과 신장의 배뇨 억제는 신장 손상으로 이어진다. 주류의학에서 이런 증상의 치료는 주로 인효제를 사용하고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혈압을 정상화시키려고 인효제를 사용하는 동시에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 세포의 기능 유지를 위해 남겨진 소량의 수분을 최대한 지키려는 몸에 필사적인 노력을 져야 한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은 탈수증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이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단순한 행동에 따른 만성적인 탈수증으로 결국에는 신장을 이식받아야 될 상황까지 이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 차나 커피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강력한 인효제 역할도 한다.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실 때마다 우리 몸에서 물 3잔 정도가 빠져나간다. 몸이 그 정도의 수분을 잃으면 조직이 손상되지 않을 수 없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도 그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세포 내부의 수분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하루에 콜라를 14캔이나 마시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내보내는 몸의 갈증 신호를 허기와 혼동하여 과식하게 된다. 과체중과 비만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카페인을 자주 또 많이 섭취하면 인효작용과 뇌중독 외에도 심장근육을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탈진과 심장질환을 부르게 된다. 술 또한 카페인 음료와 비슷한 인효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맥주 한 잔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 3잔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암을 하면 뇌가 심한 탈수에 시달린다. 그 결과가 숙취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많은 뇌세포가 손상되고 괴사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뇌의 기능이 장애를 겪는다. 알코올 섭취가 중단되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가 있다. 신장의 주된 기능은 혈액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몸안의 체액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해내기 위해 신장은 쉬지 않고 혈액의 양과 질을 관찰하고 혈액에서 적정량의 소변을 걸러내어 균형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장애를 초래하고 신장의 울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지나친 자극, 탈수, 피로, 과식, 담석, 혈압 이상, 약물, 비타민의 결핍, 소화장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신장의 혈액에서 소변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그 일부가 몸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면 혈관이나 관절 조직과 기관에 소변 노폐물이 쌓인다. 피부질환 심한 채취 손발에 지나친 발안 수분 저류 장팽창 장팽창 고혈압 등은 전부 신장 내부의 결속이 일으키는 혈액 독성화의 증상이다.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식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주기적인 단식이 뇌를 태행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 과도한 단식은 오히려 해를 부른다.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일일 섭취연량을 약 500kcal로 줄이는 단식을 권장한다. 섭취연량을 줄이면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을 지속적으로 적게 먹음으로써 열량을 줄이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간헐적인 단식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원하는 만큼 먹는 방식이다. 저연량 다이어트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실험지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 제한된 열량만 섭취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수명이 40% 정도 더 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람의 경우에도 일화적이긴 하지만 비슷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매트슨 교수의 연구는 이 원칙을 확장시켜 저연량 다이어트가 수명을 연장하고 뇌의 졸중과 뇌의 졸중과 알츠하이며병 등 뇌에 찾아오는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점을 시사한다. 매트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열량 섭취를 큰 폭으로 줄였을 때 뇌의 신경세포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다시 말해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 몸의 화학적인 신호 전달 시스템에 저 강도의 스트레스를 가하면 신경세포의 성장과 증식이 촉진되면서 전반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진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악조건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조상들은 스트레스 아래서 잘 작동하는 뇌를 가졌던 듯하다. 매트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자원이 부족해져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국 그 중에서 뇌가 가장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 어디에 먹을 것이 있을지 또 어떻게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는지 잘 기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시간을 신경세포 성장과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이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식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하루 동안 먹지 않으면 나중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루를 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다. 매트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그런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루를 참으면 그 후의 닷새 동안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 정도는 충분히 굶을 수가 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는 말이 있듯 오래전부터 인류는 사과를 건강에 유익한 과일로 여겼다. 실제로 신성한 사과와 사과 주스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떨어지는 기억과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다.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 그런 성분은 블루벨을 비롯한 다른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스트레스와 자유라디칼의 결과로 생기는 염증과 산화를 줄여 뇌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또 매일 사과를 한두 개씩 먹으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수준이 증가한다. 아세틸콜린은 감각 인식과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 신호에 영향을 미친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의 괴사와 기릉 장애를 일으키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므로 알츠하이멕병과 긴밀하게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줄어든다. 베타아밀로이드는 괴사한 뇌의 조직 덩어리를 둘러싼 단백질이다. 따라서 항산화 물질 덕분에 뇌의 괴사한 조직이 적어지면 그 단백질이 줄어든다. 시어 박사는 10년간의 연구를 마치면서 일주일에 사과주스 3자반 마셔도 알츠하이멕병에 걸릴 위험을 최대 75% 줄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뿐 아니라 사과가 심장을 보호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사과주스가 전부 그런 효과를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살균 가공된 사과주스에는 신선한 유기농 사과를 주스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영양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직접 사과주스를 짜서 마시는 것이 좋다. 속과 C 껍질이 있는 그대로 썰어 저속주스 추출기에 넣으면 된다. 저속주스 추출기를 사용하면 소화기관에서 영양분 흡수에 방해되는 과잉 섬유질을 제거할 수 있고 유익한 자연효소를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다. 고속믹서기에서는 효소가 파괴될 수가 있다. 시중에서 파는 사과는 살충제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유기농 사과를 사는 것이 좋다. 구입하는 사과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파악하고 살충제 사용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효과 좋은 뇌 건강식품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 맛있는 간식은 기분 개선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차분함과 표온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좀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대표적인 건강 경계류 중 하나인 호두는 우리 뇌를 빼닮기도 했다. 뇌의 훌륭한 영양원인 비타민 E와 비타민 B6 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도 들어있는 견과류에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일부 견과류와 씨앗은 세로토닌 수추도 높여준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 호르몬이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배부른 느낌을 유도해서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세로토닌 분비 촉진에 기여하는 씨앗으로는 볶은 호박씨와 해바라기씨 등이다. 해바라기씨에는 비타민 B의 일종으로 기업과 인지기능에 필요한 영양소인 티아민도 풍부하다. 그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견과류는 캐슈넛, 아몬드, 파칸 등이다. 캐슈넛은 혈관을 높이는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아몬드에는 아미노선의 일종인 페닐알라닌이 듬뿍 들어있다. 페닐알라닌은 통증 완화와 기분 개선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의 수치를 높여주고 뇌의 염증도 줄여준다. 또 전반적인 뇌의 기능에 도움이 되는 리보플라빈도 아몬드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파칸에는 콜린이 많이 들어있다. 콜린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틀콜린의 생산에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아세틀콜린의 생산이 줄어든다. 따라서 기업기능과 뇌의 발달에 좋은 콜린을 식품으로 섭취하면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변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견과류와 씨앗유에는 필수 영양소인 붕소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펠랜드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붕소는 뇌의 정기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붕소 수치가 낮으면 정신적인 기민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운동은 뇌를 재충전한다. 운동은 뇌기능에 왜 그렇게 좋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뇌에 흘러돌아가는 혈액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운동은 우리 몸 전체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그에 따라 우리가 흡입하는 산소와 섭제하는 포도당의 약 20%를 소비하는 뇌에도 혈류가 드러난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 만에 뇌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소와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한다. 이때 간단한 운동이라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뇌의 기능이 유지되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된다. 뇌의 혈량이 개선되면 쌓여가는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 몸은 뇌에서 이런 독소를 정화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정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지방 등의 영양소가 뇌에 쉽게 그리고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다. 아울러 운동은 새로운 뇌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기존 뇌세포의 연결망을 강화하며 엔돌핀 분비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한 느낌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운동하는 동안 뇌는 신경영양인자로 불리는 특정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또 다른 화학작용으로 건강한 신경세포를 도울 수가 있다. 그렇다고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녹초가 될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요즘 피트니스 문화는 강도가 세고 대단해 보이는 운동을 선호하지만 그런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몸은 어떤 극한 상황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열쇠는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즉 자신에게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강도 높은 운동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할 수가 있다. 이 역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최신 피트니스 추세를 따라가거나 지칠 때까지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으로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 계속 움직여라. 운동하면 겉부터 집어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운동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냥 활발하게 걷는 것이다. 그러나 걷기는 우리 몸에 익숙한 활동이기 때문에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보려면 평상시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심박수이다.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운동의 혜택을 대부분의 경우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신체활동을 약간이라도 더 많이 포함시키려면 걷기 운동이 최고이다. 일반인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전체의 약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무려 15%에 이른다. 운동은 인지력 감태를 예방하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치우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이다. 운동을 해서 이룰 것은 전혀 없다. 이미 자주 운동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라.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은 진정한 영약이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는 묘약이 물이다. 깨끗하고 신성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커다란 혜택이 따른다. 가장 중요한 혜택이 바로 정화 효과이다. 또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생수는 종류도 많고 그 중 어떤 것을 얼마나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견해도 다양하다. 소비자로서는 어떤 생수를 선택해야 할지 또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지 혼란스럽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수돗물에는 유해할 수도 있는 각종 첨가제가 들어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만성탈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수분 부족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겪어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런 현실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탈수는 우리 몸의 각 기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혈류를 들이게 한다. 그 때문에 뇌 같은 주요 신체 부위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또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자가 해동 능력이 떨어져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에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탈수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 주요 탈수 증상은 다음과 같다. 갈증 피부 건조증 소변색이 진하거나 역겨운 냄새가 남 피로증 속수림 변비 요로감염증 체중 증가 조로증 자가 면역 질환 이와 같은 증상이 자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물을 더 마시려고 노력하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키와 체중 활동 수준 주거지역의 날씨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루에 1.9리터 정도면 충분하다. 아무튼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이 될 정도로 물을 마셔야 한다. 지금부터는 수돗물이 왜 우리 건강에 안 좋은지 알아보겠다. 수돗물은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지만 여러 유해한 첨가제와 오염물질이 들어있다. 장기간 음영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소독 부사물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염소와 물속의 유기화화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가리킨다.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간과 신장 신경계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돗물이나 생수를 피할 목적으로 중류수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중류수도 문제가 있다. 중류수는 물을 끓임으로써 오염물질 같은 불수물을 걸러내는데 그 과정에서 물속에 들어있는 용해된 미네랄도 대부분 제거된다. 따라서 불균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중류수는 용기 자체에 함유된 미네랄을 흡수해서 균형을 맞추고 섭취된 뒤에는 몸 안에서 미네랄을 끌어들인다. 그런 이유로 중류수는 해독과 기관 청소를 하는 동안에 마시면 좋지만 매일 마시는 물로는 적합하지 않다. 수돗물이나 생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물은 알카리수이다. 하지만 이 역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알카리수도 중류수처럼 해독과정에서 1주에서 2주 정도 마시면 좋다. 그러나 그 이상 계속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알카리수의 장기 음영은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원해된 알카리수가 몸의 위산 생산량을 줄이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위산이 계속 줄어들면 위계양, 영양 흡수장애, 감염, 기생충 확산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건강에 해롭지 않은 깨끗한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첫째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재여가하고 정화하는 가정용 정수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필터가 나와 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을 여가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어떤 종류의 필터나 정수기가 자신과 가정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둘째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의 천연샘이나 약수터를 찾아 물을 길러오는 방법이다. 이런 살아있는 물은 최고의 건강수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가장 자연적이고 깨끗한 상태의 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물은 중류수나 알카리수와 달리 자연적인 중성의 물로 장기간 마셔도 안전하다. 이처럼 샘물을 길러오거나 가정에 효과적인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중 유지와 소화기능의 개선 영양소의 효과적인 흡수 해독 혈액순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알츠하이머병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매를 대사질환의 일환이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과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매에서의 자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식생활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물과 음식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전자레인지로 데우거나 조리한 음식에서 영양수가 줄어들고 발암물질과 방사선 분해물질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같은 연구에서 그런 음식은 기억과 집중력의 감태 정서불안 지능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또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에서 영양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의 약 90%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더구나 스트레스 완화와 암,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복합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뇌와 몸의 기능 최적화에 필수적인 밀양원소가 마이크로파로 인해 파괴되었다. 조리 시간이 짧아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영양가치가 빈 껍데기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자레인지로 물을 데운 뒤에 화분에 물을 준 것과 일반 물을 화분에 준 것을 비교한 연구에서 그런 사실이 입증되었다. 전자레인지를 거친 물을 준 식물은 7일 만에 죽었다.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판은 음식의 영양소를 보호하는 분자 결합을 해체한다. 고주파 마이크로판은 음식과 포장 안에 들어있는 수분의 물 분자를 초당 10억 회 이상 휘저어 끓어오르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음식의 분자들이 파괴되면서 화학적 구성이 바뀌어 우리 몸은 그것을 영양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음식의 분자 구조가 바뀌면 우리 몸은 음식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냥 무해한 폐기물이 아니라 핵 폐기물이다. 영양결핍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전자레인지를 주방에서 치워야 한다. 게다가 전자레인지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방사선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방사선이 주방 가구에 축적되면 그 자체가 방사선의 출처가 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닌프계가 장애를 일으켜 특정 암에 대한 방어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러시아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조류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의 혈액에서 암세포 형성률이 높아졌다.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의 암 소화 및 배변장애 육종을 포함한 세포 종양의 증가도 나타났다. 다음은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곁에 있을 때는 일부 환자의 경우 약 복용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아울러 반려동물은 요양원 환자들의 정신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기억과 연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어 그들 사이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늘릴 수도 있다. 반려동물은 환자 자신의 외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에서 더 큰 그림으로 관점을 이동시키게 해준다. 환자의 자기 몰두는 건강에 매우 해롭다. 또한 반려동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두려움과 좌절 불안도 크게 줄여준다. 거듭 강조했듯 장기적인 건강과 웰빙에는 스트레스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밖에 나가 운동할 기회도 많아진다. 또 외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릴 때 위로받을 수도 있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심혈관계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 펜실베니아 대학 정신의학 명예교수인 에린 커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주로 동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동물은 우리의 지위를 집중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동물이 우리 곁에 있으면 더 즐겁고 소통을 잘하며 차분해진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의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 전반적인 목적의식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려동물을 아직 기르지 않는다면 삶을 풍요롭게 만들 방편으로 입양을 고려해보길 권한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가? 인체에 75%가 물이다. 물이 왜 그렇게 많을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으로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 모두 물 대신 차나 커피, 탄산음료, 술 등 가공되고 제조된 음료를 마신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는 다른 음료가 아니라 순수한 물이 필요하다는 표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 흔히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신다. 그렇게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채워지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옳지 않은 믿음이다. 차나 커피, 와인, 맥주, 탄산수, 주스 같은 음료 대부분이 물인 것은 맞다. 하지만 물 외에도 카페인, 알코올, 설탕, 인공감미로 같은 화학물질도 들어있다. 그런 물질은 강력한 타수제로 작용한다. 그 때문에 이런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체내의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는 물의 작용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인효 작용이 매우 강하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혈당 수치를 크게 올려 세포질의 수분을 다량 소모한다.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 상태가 된다. 만성적인 탈수는 모든 중독이나 질병의 공통인자이다. 오늘날 많은 환자가 만성 수분 부족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탈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이다. 그 부위에서 수분 부족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 없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형태의 탈수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대다수는 피해가 커질 때까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수년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체내의 독소 축척으로 건강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만성 질환은 언제나 탈수증을 수반하는데 많은 경우 탈수가 그 원인이다. 물을 적게 마시면서 그 대신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기간이 길수록 독소로 인한 건강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더 오래간다. 심장병 비만 관절렴 위계양 고혈압 암 알츠하이멕병 등의 만성 질환은 오랜 시간 지속된 몸의 수분 부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감염원은 수분이 잘 공급되는 곳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 중 하나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과도한 자극으로 체내의 수분을 고갈시키면 세포 내부의 수분량이 세포 외부의 수분량에 비해 서서히 줄어든다. 탈수상태에서 세포는 수분을 28% 이상 일련다. 그로 인해 모든 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런 일이 피부 세포에서 일어나든 위 세포나 간 세포나 신장 세포나 뇌 세포에서 일어나든 전부 마찬가지다. 세포의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 노폐물이 쌓여 질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실은 질병이 아니라 수분대사가 교란되어 있다는 신호이다. 세포 내부에는 수분이 부족하지만 세포 외부의 수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탈수 현상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손과 발다리가 붙는 부정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에 수분이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신장도 물을 잘 내보내지 않아 배뇨량이 줄어들어 해로운 노폐물이 쌓인다. 탈수된 세포 안에 있는 효소와 단백질도 기능이 크게 떨어져 탈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물이 시급하다는 정보를 울릴 수도 없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몸이 자체적으로 통증을 만들어낸다면 가장 먼저 몸에 수분 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긴급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진통제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국소적인 탈수 상태를 알리는 경보를 울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긴급 수분 공급 경로를 차단한다. 그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만성질환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다. 진통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통제로 인한 위장 출혈로 해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반면에 우리 몸의 자연적인 통증 신호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란 단순한 탈수증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신선하고 순수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요인들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 요인들은 탈수 효과가 강하기 때문이다. 탈수가 뇌에 미치는 영향 뇌는 쉬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기간보다 물을 많이 사용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뇌에 들어있는 혈액은 몸 전체 혈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또 뇌세포는 85%가 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뇌세포의 에너지 수요는 포도당 대사만이 아니라 삼터압으로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도 충당된다. 뇌는 복잡한 기능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기 생성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한다. 뇌 조직의 수분이 부족하면 에너지 공급이 줄어든다. 뇌 속의 에너지 수준이 낮아지면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두려움과 불안 분노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경우를 탈진한 듯 무기력함을 느끼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만성피로증후군은 대부분 지속적인 뇌 탈수로 인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카페인이나 니코틴 약물 등으로 뇌를 자극하는 일을 삼가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러한 만성 무기력증은 저절로 사라진다. 탈수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한 투장이 들어간다. 투쟁 도피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몸의 세포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화수체가 신경전달물질인 바소프레신을 분비한다. 세포 탈수가 있는 부위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다. 탈수상태가 되면 혈류의 수분량이 줄어든다. 이때 바소프레신은 혈류량을 줄이기 위해 모세의 혈관과 동맥을 수축시킨다. 세포의 수분이 계속 유입되도록 삼토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바소프레신은 결과적으로 혈압을 올리게 된다. 고혈압은 달수증 환자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다. 담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담관이 수축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탈수의 직접적인 결과로 담석이 형성된다. 알츠하이머병은 만성적인 독소가 뇌에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노화보다 빠른 속도로 뇌를 변성시키는 질병이다. 나쁜 생활습관이 울혈과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뇌를 질식시켜 생기는 결과이다. 특히 신장과 소화기관의 기능저하를 일으키는 탈수증이 이런 퇴행 과정에 핵심을 차지한다. 탈수증은 유해한 독소를 제거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에서 필수 영양소를 적절히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뜨린다. 그로 인해 우리 몸에서 지속적인 영양결핍에 악순환이 이어져 만성질환이 나타난다. 렌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활성화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우리 몸의 수분 배출이 최대한 억제된다. 신장에 배뇨를 억제하도록 지시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뇌와 심장 근육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부위에서 못의 혈관을 포함한 혈관계를 숙축시킨다. 동시에 몸의 수분 보유에 도움이 되는 나트륨의 흡수를 촉진한다. 이 시스템은 몸의 수분이 정상 수준을 회복될 때까지 계속 가동된다. 하지만 그에 따라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고혈압과 신장의 배뇨 억제는 신장 손상으로 이어진다. 주류 의학에서 이런 증상의 치료는 주로 인효제를 사용하고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혈압을 정상화시키려고 인효제를 사용하는 동시에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 세포의 기능 유지를 위해 남겨진 소량의 수분을 최대한 지키려는 몸에 필사적인 노력을 져야 한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은 탈수증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이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단순한 행동에 따른 만성적인 탈수증으로 결국에는 신장을 이식받아야 될 상황까지 이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차나 커피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에는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강력한 인효제 역할도 한다.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실 때마다 우리 몸에서 물 3잔 정도가 빠져나간다. 몸이 그 정도의 수분을 잃으면 조직이 손상되지 않을 수 없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도 그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세포 내부의 수분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하루에 콜라를 14캔이나 마시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내보내는 몸의 갈증 신호를 허기와 혼동하여 과식하게 된다. 과체중과 비만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카페인을 자주 또 많이 섭취하면 인효작용과 뇌중독 외에도 심장근육을 과도하게 자극함으로써 탈진과 심장질환을 부르게 된다. 술 또한 카페인 음료와 비슷한 인효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맥주 한 잔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 세 잔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함을 하면 뇌가 심한 탈수에 시달린다. 그 결과가 숙취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많은 뇌세포가 손상되고 괴사하면서 여러가지 중요한 뇌의 기능이 장애를 겪는다. 알코올 섭취가 중단되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가 있다. 신장의 주된 기능은 혈액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몸안의 체액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해내기 위해 신장은 쉬지 않고 혈액의 양과 질을 관찰하고 혈액에서 적정량의 소변을 걸러내어 균형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장애를 초래하고 신장의 울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지나친 자극 탈수 피로 과식 담석 혈압 이상 약물 비타민의 결핍 소화장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신장이 혈액에서 소변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그 일부가 몸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면 혈관이나 관절 조직과 기관에 소변 노폐물이 쌓인다. 피부질환 심한 채취 손발에 지나친 발안 수분 저류 장팽창 고혈압 등은 전부 신장 내부의 결속이 일으키는 혈액 독성화의 증상이다.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식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주기적인 단식이 뇌를 태행성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 과도한 단식은 오히려 해를 부른다.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일일 섭취 열량을 약 500kcal로 줄이는 단식을 권장한다. 섭취 열량을 줄이면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을 지속적으로 적게 먹음으로써 열량을 줄이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간헐적인 단식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원하는 만큼 먹는 방식이다. 저연량 다이어트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실험지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 제한된 열량만 섭취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수명이 40% 정도 더 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람의 경우에도 일화적이긴 하지만 비슷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매트슨 교수의 연구는 이 원칙을 확장시켜 저연량 다이어트가 수명을 연장하고 뇌의 졸중과 알츠하이며병 등 뇌에 찾아오는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점을 시사한다. 매트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열량 섭취를 큰 폭으로 줄였을 때 뇌의 신경세포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의 성장이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다시 말해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 몸의 화학적인 신호 전달 시스템에 저 강도의 스트레스를 가하면 신경세포의 성장과 증식이 촉진되면서 전반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진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악조건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조상들은 스트레스 아래서 잘 작동하는 뇌를 가졌던 듯하다. 매트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자원이 부족해져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결국 그 중에서 뇌가 가장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 어디에 먹을 것이 있을지 또 어떻게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는지 잘 기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시간을 신경세포 성장과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이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단식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하루 동안 먹지 않으면 나중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루를 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다. 매트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그런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루를 참으면 그 후에 닷새 동안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루 정도는 충분히 굶을 수가 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 오래전부터 인류는 사과를 건강에 유익한 과일로 여겼다. 실제로 신성한 사과와 사과 주스는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떨어지는 기억과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다.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 그런 성분은 블루벨을 비롯한 다른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과 마찬가지로 뇌에서 스트레스와 자유라디칼의 결과로 생기는 염증과 산화를 줄여 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또 매일 사과를 한두 개씩 먹으면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수준이 증가한다. 아세틸콜린은 감각인식과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신호에 영향을 미친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의 괴사와 기릉장애를 일으키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므로 알츠하이멕병과 긴밀하게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줄어든다. 베타아밀로이드는 괴사한 뇌의 조직 덩어리를 둘러싼 단백질이다. 따라서 항산화 물질 덕분에 뇌의 괴사한 조직이 적어지면 그 단백질이 줄어든다. 시어 박사는 10년간의 연구를 마치면서 일주일에 사과주스 3자반 마셔도 알츠하이멕병에 걸릴 위험을 최대 75% 줄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뿐 아니라 사과가 심장을 보호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사과주스가 전부 그런 효과를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살균 가공된 사과주스에는 신선한 유기농 사과를 주스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영양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직접 사과주스를 짜서 마시는 것이 좋다. 속과 C 껍질이 있는 그대로 썰어 저속주스 추출기에 넣으면 된다. 저속주스 추출기를 사용하면 소화기관에서 영양분 흡수에 방해되는 과잉 섬유질을 제거할 수 있고 유익한 자연효소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고속 믹서기에서는 효소가 파괴될 수 있다. 시중에서 파는 사과는 살충제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유기농 사과를 사는 것이 좋다. 구입하는 사과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파악하고 살충제 사용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효과 좋은 뇌 건강식품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 맛있는 간식은 기분 개선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차분함과 표온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좀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대표적인 건강 견과류 중 하나인 호두는 우리 뇌를 빼닮기도 했다. 뇌의 훌륭한 영양원인 비타민 E와 비타민 B6 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도 들어있는 견과류에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일부 견과류와 씨앗은 세로토닌 수추도 높여준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포함해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 호르몬이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배부른 느낌을 유도해서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세로토닌 분비 촉진에 기여하는 씨앗으로는 복근 호박씨와 해바라기씨 등이다. 해바라기씨에는 비타민 B의 일종으로 기업과 인지기능에 필요한 영양소인 티아민도 풍부하다. 그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견과류는 캐슈넛, 아몬드, 파칸 등이다. 캐슈넛은 혈관을 높이는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아몬드에는 아미노선의 일종인 페닐알라닌이 듬뿍 들어있다. 페닐알라닌은 통증 완화와 기분 개선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의 수치를 높여주고 뇌의 염증도 줄여준다. 또 전반적인 뇌의 기능에 도움이 되는 리보플라빈도 아몬드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파칸에는 콜린이 콜린이 많이 들어있다. 콜린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틀콜린의 생산에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아세틀콜린의 생산이 줄어든다. 따라서 기억기능과 뇌의 발달에 좋은 콜린을 식품으로 섭취하면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변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견과류와 씨앗유에는 필수 영양소인 붕소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펠랜드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붕소는 뇌의 정기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붕소 수치가 낮으면 정신적인 기민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운동은 뇌를 재충전한다. 운동은 뇌 기능에 왜 그렇게 좋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뇌에 흘러돌아가는 혈액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운동은 우리 몸 전체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그에 따라 우리가 흡입하는 산소와 섭취하는 포도당의 약 20%를 소비하는 뇌에도 혈류가 드러난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 만에 뇌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소와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뇌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한다. 이때 간단한 운동이라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뇌의 기능이 유지되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된다. 뇌의 혈량이 개선되면 쌀과는 환경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 몸은 뇌에서 이런 독소를 정화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정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지방 등의 영양소가 뇌에 쉽게 그리고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다. 아울러 운동은 새로운 뇌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기존 뇌세포의 연결망을 강화하며 엔돌핀 분비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행복한 느낌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운동하는 동안 뇌는 신경영양인자로 불리는 특정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또 다른 화학작용으로 건강한 신경세포를 도울 수가 있다. 그렇다고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녹초가 될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요즘 피트니스 문화는 강도가 세고 대단해 보이는 운동을 선호하지만 그런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몸은 어떤 극한 상황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열쇠는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즉 자신에게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강도 높은 운동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할 수가 있다. 이 역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최신 피트니스 추세를 따라가거나 지칠 때까지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으로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 계속 움직여라. 운동하면 겉부터 집어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운동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냥 활발하게 걷는 것이다. 그러나 걷기는 우리 몸에 익숙한 활동이기 때문에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보려면 평상시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걸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심박수이다.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운동의 혜택을 제대로 들일 수 없다. 일상생활에 걷기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라. 마트에 갈 때 걸어가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며 통화할 때도 가만히 있지 말고 왔다갔다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걷기를 유일한 운동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신체 활동을 약간이라도 더 많이 포함시키려면 걷기 운동이 최고이다. 일반인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전체의 약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가벼운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 중에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무려 15%에 이른다. 운동은 인지력 감태를 예방하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치우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이다. 운동을 해서 이룰 것은 전혀 없다. 이미 자주 운동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라.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은 진정한 영약이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는 묘약이 물이다. 깨끗하고 신성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커다란 혜택이 따른다. 가장 중요한 혜택이 바로 정화 효과이다. 또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생수는 종류도 많고 그 중 어떤 것을 얼마나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견해도 다양하다. 소비자로서는 어떤 생수를 선택해야 할지 또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지 혼란스럽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수돗물에는 유해할 수도 있는 각종 첨가제가 들어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만성 탈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수분 부족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겪어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런 현실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탈수는 우리 몸의 각 기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혈류를 들이게 한다. 그 때문에 뇌같은 주요 신체 부위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또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자가 해동 능력이 떨어져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에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탈수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 주요 탈수 증상은 다음과 같다. 갈증 피부건조증 소변색이 진하거나 역겨운 냄새가 남 피로증 속수림 변비 요로감염증 체중 증가 조로증 자가 면역 질환 이와 같은 증상이 자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물을 더 마시려고 노력하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키와 체중 활동 수준 주거지역의 날씨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루에 1.9리터 정도면 충분하다. 아무튼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이 될 정도로 물을 마셔야 한다. 지금부터는 수돗물이 왜 우리 건강에 안 좋은지 알아보겠다. 수돗물은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지만 여러 유해한 체중과제와 오염물질이 들어 있다. 장기간 음영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소독 부사물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염소와 물속의 유기화화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가리킨다.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간과 신장 신경계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돗물이나 생수를 피할 목적으로 중류수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중류수도 문제가 있다. 중류수는 물을 끓임으로써 오염물질 같은 불수물을 걸러내는데 그 과정에서 물속에 들어있는 용해된 미네랄도 대부분 제거된다. 따라서 불균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중류수는 용기 자체에 함유된 미네랄을 흡수해서 균형을 맞추고 섭취된 뒤에는 몸 안에서 미네랄을 끌어들인다. 그런 이유로 중류수는 해독과 기관청소를 하는 동안에 마시면 좋지만 매일 마시는 물로는 적합하지 않다. 수돗물이나 생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또 다른 물은 알카리수이다. 하지만 이 역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알카리수도 중류수처럼 해독 과정에서 1주에서 2주 정도 마시면 좋다. 그러나 그 이상 계속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알카리수의 장기 음영은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원해된 알카리수가 몸의 위산 생산량을 줄이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위산이 계속 줄어들면 위계양 영양흡수장애 감염 기생충 확산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건강에 해롭지 않은 깨끗한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첫째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재여가하고 정화하는 가정용 정수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필터가 나와 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을 여가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어떤 종류의 필터나 정수기가 자신과 가정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둘째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의 천연샘이나 약수터를 찾아 물을 길러오는 방법이다. 이런 살아있는 물은 최고의 건강수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가장 자연적이고 깨끗한 상태의 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물은 중류수나 알카리수와 달리 자연적인 중성의 물로 장기간 마셔도 안전하다. 이처럼 샘물을 길러오거나 가정에 효과적인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중 유지와 소화기능의 개선 영양소의 효과적인 흡수 해독 혈액순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알츠하이머병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매를 대사질환의 일환이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과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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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